그리고 이렇게 생방 페이스북에 라이브라고 들어보셨어요? 전 이걸로 날로 먹었어. 페이스북에 생방송 기능입니다. 그래가지고 애들이 근데 그걸 가지고 노래방 가서 그 짓을 하고 있네. 노래부를 부르면서 거기서 막 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. 얘들아 수업 라이브로 하자. 그래서 날로 먹었어. 그 수업을 그냥 찍고 공부는 애들이 스스로 하는 거지. 그거 보는 게 수업이니까. 그런 소통이 되겠습니다.